이제 나는 한 살 더 언니가 됐어요 새해에는 키가 많이 클까요 그런 벅벅화도 탈 수 있을까요 아빠는 집에 일찍 오실까요 나와 함께 놀아주실까요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있겠죠 동생도 돌볼 수 있고요 심부름도 잘할 수 있어요 어려운 두 발 자전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한 살 한 살 또 한 살 이렇게 자라나는 거래요 새해에도 나는 꼭 자라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